안녕하세요 컨버서 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글로벌 커뮤니티 만들기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부분만 설정을 해도 무료로 훌륭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툴에는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가 있는데요 디스코드는 텔레그램보다 더 깊이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운영자나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더 까다로워서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운영자나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워서 보통의 경우 텔레그램을 더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텔레그램에는 두 공간이 있어요 토론반과 공지방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개를 연결하여서 토론반과 공지방 둘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름 스타일을 정하는거 두번째 채널과 그룹을 연결하는거 세번째 그룹에서 부정적인 이모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거 네번째 그룹에 사람 검증봇을 추가하는거 이 글자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름 스타일 정하기 입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그 커뮤니티에 명칭이 있을 것이고 그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위한 url 주소도 정해야 되고 관리자의 닉네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자의 유저네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본네임도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미리 생각해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서 정하면은 조금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스타일을 정하고 가면 더 좋은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처음에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름 스타일을 지금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상세하게 이것저것 읽기에는 좀 지겨우실 수 있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읽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브랜드 명예는 보통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앞글자를 소문자로 하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걸 텍스트로 적을 때는 대문자로 해야 가독성도 좋고 네이밍 규칙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 고유명사를 적을 때 첫 글자를 대문자를 쓰니까 그것에 더 맞아서 혼란이 적을 거고요 그룹명은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고 오른쪽에 이제 국가명 정도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url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언더스코어로 구분을 하고 어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닉네임은 먼저 관리자의 별명을 적고 그 다음에 vertical bar를 적은 다음에 브랜드명을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관리자 명과 정체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채널과 그룹 연결하기입니다 채널과 그룹을 연결하기는 채널에서 한 말이 그룹에 자동으로 포워딩이 되기 때문에 공지방에서 한번 이야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토론방에 다시 적을 필요가 없고요 두번째로 이점은 그럼으로써 실수가 없이 알맞게 텍스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세번째로 만약에 토론방에서 어떤 사람이 따봉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공지방에서도 따봉 이모지가 같이 찍힙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널과 그룹을 연결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채널과 그룹을 연결하는 방법은 채널 설정을 찾으셔서 누르시고 그 다음 디스커션 항목에서 연결할 그룹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그룹에서 부정적인 이모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이것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커뮤니티가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나쁜 날에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모지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룹 설정을 찾으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리액션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허용한 이모지를 선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에 사람 검증봇까지 추가하면 이제 훌륭한 커뮤니티를 만들 준비가 끝난 겁니다 사람 검증봇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이 봇이 이제 보안을 책임져 주는 봇인데요 대표적으로 쉴디 봇이 있고 되게 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용되고 검증된 봇입니다 이 봇이 하는 역할은 사람 검증봇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플러딩 어택 뭐 이런 보안적인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막아줍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해두면 든든할 겁니다 자 이것을 추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사람 추가하기 버튼을 찾으셔서 클릭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란에다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골뱅이 쉴디 언더스코어 봇을 검색하여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쉴디 봇을 찾으셔서 쉴디 봇을 관리자로 지정만 해 주시면 이제 쉴디 봇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